붙일 것 같은데? 이 소리 알겠지 이제? 원투! 반갑습니다. 아니, 프린이가 성공했어요, 님들? 프린이 집 입구에서 입가셨는데 찾아봤어요. 안방까지. 그 정도 되지네. 프린 님 25강 강화하실 때 프린 님 도움 되게 후원하고 싶은데 쫀득 님 방송으로 후원하면 되는 건가요? 말 심하게 하지 마세요. 안 기머링. 왜 기머링이야. 나 울어. 근데 내가 이번 강화를 위해서 유베르 우승해놨어, 이벤트. 삼식이 바로 컸다. 삼식이 이기고 200만 원 가까이 벌어왔다. 아, 그래? 근데 거기서는 우돌이 형이 우승했단 말이야. 그 다음에 이벤트전으로 2등을 가리자고 오래 이겼어. 아, 그래? 얼마 줬는데? 170 정도 받았어. 170? 100도 없어. 아니, 이제 한 1, 2강 보탤 수 있는 거잖아. 아, 그치. 똑같은 거 아니야, 그냥? 뭐야, 누구야? 내가 친 거 아니야? 맞아. 아, 알람이다. 갈까, 프린? 준비됐어, 존? 나는 지금 웃을 준비 완료. 나도 지금 웃을 준비 완료. 고대 25강 가서 쫀득이와 대화할 예정. 햇반 준비하세요. 프린이 강화하는 거 한 번 보고 햇반 한 입 먹고 강화하는 거 한 번 보고 햇반 한 입 먹고 야. 자, 프린이의 강화 쇼 쇼 쇼 쇼 시작합니다, 지금부터. 든다? 응. 아, 제발. 12번. 그, 기분 나쁜 총각음 넣지 말아줄래? 예. 들 수 있기를 금방 가기를 하하, 알았어, 알았어. 수영 이제 이게 전설 카드 팩 나올 확률. 아, 부터. 그러면, 그러면 10번만 누르면 돼. 나 10개, 1개씩 뜨거든? 오케이. 어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4번인가? 다섯 번 더 누르면 붙는다. 다주 누나가 파푸니카에서 멸망전 한 거 봤단 말이야. 그때 그 누나가 다음에 붙였던 곳이 어딘지 알아? 어딘데? 바로 페이트. 전기 어딨어? 그냥 운 좀 붓고 운 아프면 안 붓는 거지, 형. 왜 할 거면 저기 굿도 한 번 하지 그랬냐. 간절함이 없어 너는. 제발! 이거 이렇게 기다리는 메타가 내가 보기엔 별로야. 그래? 걔 존나 빨리 눌러와대.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? 존나 빨리 누르잖아? 존나 빨리 돈 나가. 이거 진짜 얘. 부셨나? 오! 근데 한 번 말해봤어. 근데 솔직히 20강에서 21강은 장기병도 싸. 나 지금 25를 빨리 붙어. 25나 24만 빨리 붙으면 돼 진짜로. 불어 아닙니다. 우리가 지금 강한 10코스들은 이게 부는지 안 부는지 알 수 있단 말이야. 요즘 몇쯤에서. 저거 마우스로 드래그하는 거 볼 때가 답답해. 나 42%야. 아니 20강 장기병 오히려 괜찮아. 지금 장기병 본다는 건 뒤에는 장기병 안 본다는 뜻이잖아. 뒤에 5개 연속 보면 어떡하지? 그럼 된 것이면 어쩔 수 없지 뭐. 아 네. 하나가 되어요. 하나가 되어요. 어 갔네? 맞지? 내 핫. 좀 빨리 눌렀다. 여기부터 중요함. 여기부터 빨리 붙어야 돼 미제. 예전부터 많이 들어? 네 이제부터 많이 들어. 아니 2프로 줄었네. 22강부터 좀 많이 들어. 침 타입. 나비 깜짝이야 혹시 너가 눌를래? 너가 해 너가 눌러줘 너가 해 너가 눌러줘 아 너가 눌러줘 아 씨발 내가 누르면 붙을 것 같은데 어? 붙였어? 어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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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나 양파가 뭔가 보는데 여기? 나 양파 줘가지고 충격 도약인데 우리랑? 너 지금 골드 없어? 20분 골드 밖에 없어 벌써? 너 굿됐어 이제 나 1강이 된대 이제? 내 말의 차는 1천만원 필요하다고 20분 갈라면 야 난 늦졌어 또 어디가 나 이제 거기서 안 늦게 마지막 이제 98개야 아니 이거 사양이 그냥 한 번 해봤어 이 정도 더 사양이네 우리랑 이번엔 22강 붙을 거여서 붙고 가면 돼 오케이 옛날 집이었으면 벌써 25강 끝났어 간다 간다 어느 소리에 템포를 맞춰가는 망치 소리 컨트롤 하다가 어? 지금 아 씨를 줄 알았잖아 이거 재밌어? 아 왜 안 붙어? 3포잖아요 시청자들이 나 존나 좋아 존나 부러워할 듯? 아니 3포가 지금 화면 모니터 너머라도 이렇게 재밌는데 옆에서 보면 무슨 재미일까 아니 3포가 왜 안 붙는거지? 존나 부러워할 듯 진짜 아니 벌써 300개 썼어 응 프리님 나중에 야겐 공략으로 혼내주죠 그냥 밥 한 끼 밥 한 술 뜨고 프리님 화면 한 번 보고 밥 한 술 뜨고 프리님 화면 한 번 보고 밥 한 술 뜨고 프리님 화면 한 번 보고 빨리 충전이나 해 프리님아 시간이 없어 지금 엄마 미안해 이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프리님 엄마 미안해 아니 이래서 친구 잘 들어간 거나 아냐 저는 하지 말라 했는데 프리님이가 25만 달린다 했어요 쫀득이야 시켰어요 자기 유튜브 각 위에서 네가 시생활하면서 지랄하지마 언젠가 고대 25만 갈 거 아니야? 이러면서 그건 맞는 말이긴 하네 언젠가 가긴 할 거잖아 그러면 자기 방송에서 유튜브 각으로 재물이 되라고 야 나 모르겠어 집들이 왔어 그냥 집들인데 왜 선물 안 갖고 와 집에 나도 갔어 또? 어 너 저번 집들은 두고 가잖아 그러니까 아니 맨날 물 안 들고 내 생일선물도 두고 오고 맨날 물 앞에 놔두고 깜빡하고 안 들고 오고 그러면 23만 너가 붙여줘 눌러서 손으로 눌러줘 오케이 오케이 자상아 그게 맞아? 용기만 주는 거 아니야 이거? 느낌 쌓았는데 빨리 붙을 거 같은데 지금 템이 없는데 또? 사야지 30퍼 안에만 가면 되잖아 그치 야 3퍼인데 솔직히 3퍼는 붙을만 하잖아 2퍼도 아니고 어 내 기준상 12번 정도 까면 돼 2번 지금부터 3번 붙을 때는 여기가 좀 더 밝아 어 더 밝아? 반갑다 나는 참견쟁이 편집자 왜건 로스트 아크에서 재련을 할 때 성공과 실패가 뜨기 전에 미리 결과를 알 수 있는데 별의별 방법이 많았지만 거의 다 개선이 되었다 최신판으로는 첫 번째로 색깔이 있는데 슬로모션으로 보면 성공할 때 빛이 조금 더 붉다는 걸 알 수 있다 두 번째 소리 자세하게 들어보면 성공하기 전에 삐옹하는 소리가 나는 걸 알 수 있는데 비행기 소리 좀 들으면 할까? 그래 아니 진짜 이거 흰색 소음 전용 제트기인데 이때까지 지진다 야 25억까지 날아가겠는데 날아가겠는데 지금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지금 비행기 타고 있는 중 추락했는데 다 죽었어 아.. 이건가 어떻게 cal아서 붙은거 아니 소리가 달랐어 진짜 비행기 강국법인가 이거? 지렸다 이걸로 가자 저거 10시간짜리 영상이거든 magnify 비행기 강국법 가자 바로 25강 날아갑니다 날아갑니다 꽉 잡으세요 이렇게 갑니다 추락됐니 혹시? 얼씨? 야 혹시 오줌 좀 싸고 와도 되니? 싸와 싸고 와 싸고 올 때까지 붙여놔죠 오케이 천천히 갔다와 이 새끼 슬슬 장기백 볼 듯 했는데 우와! 와! 야 프리라! 야 프리라 빨리 와! 아 버거 있네 왕송 저 대기 소리 질러가지고 황급히 방송킨 거 봐 젼나 귀엽네 화장실 갔다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 보랬는데 깝이 그리고 턴트를 지렸어 잠깐만 이 비행기북은 효과를 다했어 다른 걸로 하자 간다 또 없어 벌써 원래 그래 아니 사야 될 게 너무 많아 강화하면서 진짜 어지어질한 게 뭐냐면 이거 사서 어 이거 부족하네? 이거 사서 어 이거 샀다 이제 강화 눌러야지 몇 번 누르면 어 이제 이번엔 이게 부족하네? 이번엔 이거 사야지? 하고 하고 또 다른 게 부족하고 진짜 모자란 게 뭔지 알아? 돈이 모자란데 200만 더 충전해야겠네 지금까지 400 썼죠? 야 이제 어쩔 수 없어 나머지 현질은 10만원씩 할부로 갈게 아니 씨발 하질 마 그냥 싫어 씨발 씨발 땡겼을 거야 아 도라이 아니야 얘 안돼 어? 어? 야무해봤어 아직까지 괜찮아 30포 아니잖아 30포 정도면 돼요 그치 선수용이 붙을 때 되지 않아? 아니 근데 지금 앞에서 잘 붙었어 20에서 20평까지 엄청 잘 붙었어 진짜 어 그렇지 아 아아! 존댓다! 전설이 춤을 추네 위대한 모험가의 무기를 만들고 있다! 야! 50만 원씩 못 지른다고 이제! 왜? 할부 해야 한다고! 뭐야 할부커냐? 정답! 아니 이거 1일 한동안 맞겠다 이거 어머니한테 QR코드 좀 찍어달라고 하죠.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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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드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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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어어어어어! 드가자! 창기백! 드가자! 드가자! 취소해! 아 미안 말에 힘이 있다고 오케오케오케 이렇게 말했을때 붙을거에요 왜냐면 내가 나쁜 마음을 가져오잖아 아 38%야 나 이제 슬슬 손 떨려 원래 그래 아 이제 같은 서버였으면 좀 내가 가진 거 좀 줬을 텐데 아 나 이제 이거 붓냐 안 붓냐 소리가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진짜 X 같은 거 뭔지 알아? 이제 25강까지 붙이지 않으면 유튜브 각도 안 난다는 거 아 X 됐다 아 이거 계속 터져 이상해 이 폭 왜 안 붙는 거야 100만 원을? 어 아 좀 남았네 아 당연히 놀래라 아 좀 남았구나 원래 버는 건 어렵지만 나가는 건 무엇보다 빠른 법이란다 아니 나 그 어떤 공포영화보다 이게 더 무서워 지금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어? 아 흰토본이 70층이네 푸린아 일어나 돈 다 썼어 푸린아 여기까지만 아자 푸린아 이상강으로 살아 이상강 딸에서 살자 일단 200개로 아 진짜 이 새끼는 진짜 다음 달에 내가 좀 더 열심히 살면 돼 너 25억 갈려면 지금 200이 아니라 500 필요해 뭘 개소리야 야 너무 싸잖아 내 유튜브 아이디 그거치고는 아니 너 무조건 간다며 5억을 빌린 것도 아니고 아니 너 무조건 간다며 500으로 유튜브 아이디를 아니 갚으면 되잖아 아니 저거 바꿔 이 새끼 안 갚을 생각부터 하고 있네 개새끼가 아니 그건 아닌데 유튜브 아이디를 못 벌어 아 그냥 할게 이거 써야돼? 하자고 그립발 시즈발 도움도 안 돼 이거 무슨 법칙 고려겠는데 이게 너 먹고 튈 거잖아 개새끼야 아 먹고 웬 튀어 그거를 널 믿을 수가 없으니 개새끼야 남자의 약속은 이거 하나면 되는 거야 엄지 도장에 싸인 복사까지 하면 끝 이게 남자의 약속이지 남자의 약속 여기 방송에서 이거 지금 영상으로 중고장에서 다 남겼다 너 다시 보기 쉬우지 마라 이거 너 꼬대한다면 방송 아 맞네 내 거래 너 뒤졌다 시즈발 나 이거 먹고 나라면 방송을 접어야 돼 야 300갚고 내가 방송 접겠냐 푸린이 눈동자 좌우로 흔들리고 있어 무슨 생각하는 거야 큐큐큐큐큐 나 이제 방송 오래 했다라는 생각하고 있어 아니 이 새끼씨 아니 그냥 이 새끼 일러달라고 나 방송 오래 했구나 나 이제 8년이면 오래 하긴 했다 이 새끼 미친 놈인가 간다 아 좀 붙어라 옆부터 붙어져 있잖아 야 옆집 찾아오겠다 찾아와 찾아가서 이거 한번 누르고 가라해 아 기뱅이가 꺼졌죠 맞다 절로 가 야 좀 잘 떠줘야지 이게 잘 떠줘야 내가 다른 방어구도 이렇게 돈을 쓰지 이렇게 안 떠주면 내가 방어구에 돈을 쓰겠냐고 안 떠도 쓸 거잖아 어 아 97% 98% 99% 마지막 가라요 아 아 장기 아 아 시발 됐어 야 나 원투 와 와 야 나 붙일 거 같은데 이 소리 알겠지 이제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야 내가 이제 25kg 오케 네 손으로 네 손으로 쟁취해 내 손으로 내 무기 내가 쟁취한다 gettin 야 장기 100kg 아니 진짜로 진짜 빨리 붙을 듯? 느낌이 좋아 지금, 진짜로. 제발 닥쳐! 아니 진짜 느낌이 좋다니까, 보니라. 곧 붙을 듯? 한 20% 안에 붙을 듯. 블레이드의 고양 페이튼을 져서 강화해보시는 건 어떤가요? 아유, 똘삼니 권할강에서. 아이고. 포터 두 개나. 못하는데? 바람이 못하나? 나 많이 입은 줄 알았어. 쫑득 무기 클린 이 새끼 때문에 붙은 줄 알았어 안 돼 왜 안 돼 충전이 안 돼 이제 일단 해볼게 구린아 혹시 오늘 안 붙어가지고 너 빡쳐가지고 런하면 안 된다 알지 아 이거 쫀득 300만원 값기 5돈 30절명이랑 10절명 쫀득이 방송에서 쏘면 쫀득이만 주배로 버는거 아니야 이거? 오늘 저거 받은거 그럼 좀 까줄게 이거 천원 까주는거야? 29999,000원 9,000원만 가보면 네 조리 bard 런 costly 손님 고찬nen 감사합니다 쵸득님 마술 잘하시네요 이게 바로 돈삭제 마술 어억! 보셨다! 야! 보셨다! 야! 나 있는 줄 알겠어? 진짜 나인다 아 축하한다 25번 원호 그니까 25번에 똑같지 않네 난 똑같지 않는데 24정기부 했고 친구따라 강남 간다는게 24정기부 했고 25 25번에 붙고 깜부했는데 깜부? 그래도 평균 회귀 한거네 평균 회귀 했어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야 이펙트 한 번 봐 이펙트 아 이거 임펙트 봐야지 쫑득 터진건데? 오 오 오 오 근데 멋있어 오히려 더 체했는데 병원시 종료의 야발 야 이거 저 방어구 하나 더 넣어서 1호 6공 가자 그럴까? 상의 가자 상의 17강짜리가 조금 그럴까? 상의 주죠 플렉스 아 블랙 쌀게 상의는 뭐 그 기분 존나였지 갑자기 아 장기백 파워도 되지 이제 장기백 파워도 되지 그니까 졸나 싸지 졸나 싸네 이거 뭐야 하루종일 놀는데 아니 하루종일 놀는데 갑자기 너무 다졌지 않냐? 그래서 엘린이 스피드랑 할 수 있겠냐? 어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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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그러면 이제 찬성 이야 1560 축하한다 아 1560 아 1560 좋았다 야 축하한다 푸린아 강화아 이제 방어구 조금씩 하면 되겠네 어? 고맙습니다.